네 저희가 오늘 수호 형이 더빙으로 참여한 세이빙 산타라는 영화의 시사회에 오게 되었는데 수호 형이 또 처음으로 도전하는 더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 또 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노래 OST로도 참여하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영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빙 산타 화이팅!